네 이제 한 5분 지났는데 굳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알알이 박혀있어요.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가까이 묻어있고 짠짠짠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뜯어지고 짠짠짠 너덜너덜하고 짠짠짠 이렇게 리얼하게 리얼하게 짠짠 릿수를 묻어있고 짠짠짠 짠짠짠 거기도 띄워보고 짠짠짠 짠짠짠 한 번 더 세안 이렇게 세안하는 거보다는 이런 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쵸? 짠짠짠 엄청 시원하고 잠이 확 깨요 짠짠짠 피부를 보시면 짠짠 반짝이죠 화이트닝하고 반짝이는 짠짠짠 짠짠짠 짠짠